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손지호입니다. 포지션 모의고사 시즌2 시작인데요.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해드리려고 하는데 시즌2 모의고사에는 6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경향성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원래는 저희 연구소에서 시즌3까지는 다 완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나오고 굉장히 구성이 많이 바뀌었다. 기존에 비교해서 킬러 파트 원래 전통적으로 킬러 파트라고 불리던 자기장, 전기력,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가 상당히 힘이 빠진 상태로 난이도가 쉽게 출제가 됐고 특히 전기력이랑 자기장은 2페이지, 3페이지로 넘어가 버렸죠. 원래는 강력한 난이도를 가지고 4페이지에 자리 잡고 있던 게 앞페이지로 넘어가면서 4페이지에는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간 준킬러 파트 역학 문제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향성을 보면 정부 정책도 그렇고 킬러 파트의 힘을 좀 빼자 대신에 준킬러 파트의 난이도를 올려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균등한 난이도를 만들자 이런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성을 적극 반영해서 저희 연구소에서도 시즌2는 완전히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력, 자기장 난이도를 조금 낮추고 대신에 준킬러 파트의 난이도를 올려서 6월 평가원 모의고사와 아주 동일한 경향성을 가지는 문제들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사실 준킬러 파트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구성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고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고 싶으실 텐데 역학 문제, 준킬러에 해당하는 역학 문제 다양한 유형을 구성을 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할 때도 최종적으로 연구원들이 보고 다양한 준킬러 파트 역학 문제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모의고사다 라고 저희가 자체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시즌3부터는 9월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또 적극 반영을 해서 새로 전면 개편해서 시즌3부터 5까지는 9월 평가원 모의고사까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경향성 반영해서 제작해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성은 모의고사 시험지, OMR 카드, 해설지 기존과 동일하고요. 전문항 스마트 코드 제공될 거고 해설강의 전문항 해드릴 거고요. 물론 여러분들은 필요한 문제만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문항 필요한 문제만 찾아보실 수 있게 인덱스 제공해 드릴 거고요. 수강 대상은 높은 퀄러티의 고난이도 모의고사를 원하는 수험생이다. 여기서 고난이도라 함은 지금 경향성에 맞춰서 고난이도의 준킬러 파트 문제, 역학 문제들을 원하는 수험생들이 좋은 선택이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준킬러 경향성을 적극 반영했고요. 총 30회 중에 시즌2 시작이고 고퀄러티 문항을 배치했고 평가원 모의고사의 문항을 정확히 분석해서 문항 배치까지도 최신 경향성에 맞춰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어봤을 때 진짜 작년 모의고사가 아니라 진짜 올해 모의고사 같구나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즌2 모의고사와 함께 9월 모의평가 대비 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또 강의 열심히 찍어서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포지션 모의고사 시즌2 오리엔테이션 마치고 저는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